안녕하세요 오하스입니다. 오늘은 KB 오픈 일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리미트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친구는 배스천저 며완이 앞에 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스천저 며완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리미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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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